사장님, 가격은 다 틀려요? 네? 가격이 다 틀려요? 다 틀리죠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있어요? 보통 25,000원에서 38,000원까지요 아, 25,000원부터 38,000원까지요? 네 가격도 괜찮네요 우와, 너무 이쁘다 이런 거는 25,000원이에요 아, 25,000원 예쁜데요? 네 칼라별로 색색이 다 있네 우와, 예쁘다 이리다 어서 일어나しょ 집에도 몸개 mach는데 아, 맛있어. 다 봄옷이 나온거죠? 다 봄옷이죠? 사실 이건 사계절 다 입어요. 속에 입으니까 속에 입을때는 사계절 입고 속에 입을때는 봄에 입고 연령제한도 없죠? 나이 제한 이런거 없죠? 체크도 이쁘네 체크 이런건 얼마씩 해요?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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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 엉덩이 4만원 4만원 5만원 4만원 4만원 5도가 7만원 4만원 5만원 매우 출발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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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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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라벨로 다 있는거죠? 그렇죠. 이렇게. 검역같이. 음. 예쁘네요. 음. 음. 칼라벨로 다 있는거죠? 그렇죠. 이렇게. 검역같이. 제일 인기상품은 어떤거에요? 요즘 나가는게 거의 다 비슷해요. 비슷해요? 거의 비슷해요. 스쿼터까지 맞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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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. 아. 아니. 사장님 안나오는데. 여기 이뻐가지고. 어? 오렌지색은 얼마씩 이에요? 25,000원 25,000원 이 줄은 다 25,000원 이에요? 그 위에 핑크색은요? 그것도 다 똑같이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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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